볼로 데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파병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몹시 가난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을 최전선으로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결단력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방 국가들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아멘 아멘